누구 왔어? 누구 왔다? 서브라이! 어머니 이번에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? 언니 필요한 거야. 우리하고 끝장나지. 젊은이들과 같이 있으면 좋지. 개행성. 뭐가 제일 재밌어. 애들이 정말 끼가 너무 넘치니까. 재밌다. 이런 이런 게 있어. 내가 이런 거 알지. 어떻게 하라고. 내가 이런 거 알지. 내가 이런 거 알지. 2, 3, 3, 4, 2, 3. 와 언니 그저 다 아시네요. 멋있다. 몰라 보자. 잘구호해. 잘구호해. 원달이 투자 estad